워시큐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Chilling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7-Chilling 입니다. 저는 힙합, R&B, 모든 블랙 뮤직비디오를 만듭니다. 그리고 저는 제 채널을 만듭니다. 제 채널을 좋아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24-7-Chilling 오랜 시간 끝에 데프잼 타일랜드의 First Lady 래퍼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First Lady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프라다의 데뷔 싱글 Sorry Na가 올라왔습니다. 아,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어요. 오랜만에 제가 프라다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네요. 프라다는 예전에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도 인상이 굉장히 많이 깊었죠. 예전에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했던 DJ AF, Don't Give Up, 그거. 그때 저는 프라다가 드릴 랩 하는 걸 듣고 진짜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목소리도 굉장히 덥한데다가 와, 이런 스킬풀한 랩을 구사를 할 수가 있지? 외국인인 제가 듣기에도 참 놀랐거든요. 그러고 나서 Show Me The Money Thailand 2가 시작이 됐고 이제 프라다가 거기 출연을 해서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한 거를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크루 대 크루가 랩배를 하는 미션이었을 거예요. 프라다가 교복을 입고 나와서 이제 배틀 랩을 하는 건데 그때 저는 카리스마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이거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는 게 예, 이거 어쨌든 이 앨범의 제작자는 다보이웨이 형님이 하셨고 프로듀싱을 보니까 960 Soul이 했더라고요. 이 비디오, 이 음악을 좀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많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싱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비디오를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라다의 쏘리나입니다. OK, let's get into it. 진즉에 나왔어야 했어. 너무 늦은 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오히려 이렇게 복면을 쓰고 마치 카냐처럼 복면을 쓰고 딱 퍼포먼스 하는 거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해요. 멋있어, 멋있어. 그냥 힙합을 갖고 왔네. 랩도 빡세요. 요즘 유행하는 싱잉랩도 아니고 피처링도 없고 그냥 랩으로 때려박습니다. 대단한데? 제가 프라다 뮤직비디오 보면서 영상 보기 전에 몇 번을 돌려봤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느낀 게 하나가 있어. 뮤직비디오의 흐름이나 프라다의 바이브, 이 곡에서의 바이브나 이런 걸 딱 들었을 때 누가 떠올랐냐면 힙합을 좀 깊게 들으신 분들은 또 아실 텐데 제가 좋아하는 여성 래퍼 중에 마이애미 출신의 트리나라는 래퍼가 있어요. 저 트리나를 예전에 진짜 좋아했는데 약간 그 트리나의 그런 어떤 좀 목소리나 그 발음할 때 억양에 있어서 약간 그런 느낌 있죠. 약간 The Baddest Female 같은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프라다한테도 좀 보이는 거 같아. 돈으로 반신욕 중이죠. 훅 파트가 되게 좀 플로우가 약간 들어보지 못한 플로우인데 되게 멋있어. 약간 그 약간 목소리가 해서 플랫대는 듯한 그거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더 오히려 멋있는 거 같아. 비트도 제가 다른 비디오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블락영스타같이 강한 베이스음으로 때리는 그런 음악들 있잖아요. 잘 어울리는 거 같아. 프라다랑. 사실 다른 여성 래퍼들 같았으면 데뷔 싱글에 뭐 피처링을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조금의 흥행을 위해서 뭔가 팝5가 있는 음악들로 가지고 올 텐데 그냥 프라다는 사협 없이 그냥 힙합을 갖고 왔어요. 저는 이게 너무 칭찬하고 싶어. 그냥 힙합이야, 힙합. 그냥 뭐 벌스를 그냥 온전히 자기 랩으로 다 채워버렸어. 너무 멋있는데 그런 래퍼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태국 힙합에도 딱 생각했을 때 뭐 랩 스킬적인 면에서도 아 이 사람이면은 뭐 의심할 여지 없지. 우리가 귀를 그냥 고막을 때려박는 랩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런 랩을 하는 래퍼들이 필요해요. 아 잘한다. 프라다는 잘해요 진짜. 여기 있잖아. 플랫되는 파트. 난 이거 너무 좋은 거야. 특히 여기 마지막에 파티하는 장면들 있잖아요. 가든 파티하는 장면. 여기는 그냥 미국 힙합 뮤비 같아. 나는 여성 래퍼가 그냥 이렇게 뭔가 좀 힘이 있고 카리스마 있는 랩으로 그냥 때려박는 힙합을 갖고 오면 난 오히려 그게 더 섹시한 거야. 저는 그걸 느껴요. 막 무턱대고 여성 래퍼들이 자신의 섹시함만을 강조하려고 뭔가 음악적인 것보다 뭔가 비주얼적으로 막 하는 것도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이렇게 랩으로도 탄탄하게 딱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진짜 섹시함의 극입니다. 아 이건 진짜 섹시한 뮤직비디오예요. 데프잼 타일랜드의 첫 번째 여성 래퍼. 러프라이더스로 비교하면 EVE 같은 래퍼인 거죠. 프라다의 데뷔 싱글이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전 개인적으로 뮤직비디오가 섹시해서 좋을 뿐만 아니라 음악마저도 섹시하고 랩은 힘이 있고 스킬풀하니까 더 섹시하게 느껴졌던 뮤직비디오였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이렇게 데뷔 싱글을 피처링 없고 싱잉랩 없고 그냥 헤팝으로 나왔다는 거는 이 시도 자체만으로도 저는 이건 박수 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싱잉랩이나 뭔가 파퓰러적인 요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헤팝을 깊게 듣는 저한테는 엄청나게 만족스러운데 다른 대중들은 모르겠어. 어쨌든 저는 이걸 이 뮤직비디오가 너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